오픈 AI 소식입니다. 여기에 지금 1시간 전에 나온 소식이라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오픈 AI Greatest Updates on Blog에 나와 있는 전화인데 11월 17일 2023년 오픈 AI가 리더십 변화를 발표하다. 오픈 AI 회사가 어떤 기사냐면 샘 알트만이 회사를 떠나다. 그리고 기술 CTO인 미라 무라티가 즉시 CEO에 지명됐다. 후임 연구적 후임 계승자를 찾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오픈 AI가 큰 변화를 맡고 있네요. 샘 알트만이 CEO를 떠나고 이사직은 유지를 하면서 미라 무라티가 회사 기술 책임자가 즉각적으로 CEO를 담당을 하고 오픈 AI를 이끄는 팀들 그 중에 한 명인 미라는 오픈 AI의 변혁, 변화, 심보 그런 걸 위한 세계 AI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변화는 회사의 가치, 운영, 사업, 배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며 회사의 연구를 이끌고 있다. 연구, 생산, 안전작용 어쨌든 샘 알트만이 CEO를 내려놓는다라는 건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연구, 생산, 안전작용 그리고 연구, 열리, 세대 연구, 열어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